탤런트 이정길 김부선, 나이미즈 코리아 홍보대사, 배우 이정길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탤런트 이정길 김부선, 나이미즈 코리아 홍보대사, 배우 이정길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정길은 올해 72세로 65년부터 현재까지 배우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많은 대중에게 사랑을 받아온 배우기도 하죠.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이정길은 85년 엠아 부인에도 출연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배우 김부선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것으로 전해지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정길은 1964년 mbc 문화방송 특채성으로 데뷔하였으며 1965년 서울중앙방송 공채 탤런트 오기로 입문했는데요. 이후 극 중에서 김종필 역할을 많이 한 배우로도 알려져 있기도 하죠. 한편 국민 배우 이정길이 올해에도 2016 미즈실버 코리아 홍보대사로 활동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즈실버 코리아 조지빈은 배우 이정길이 전년도에 이어 2016년에도 미즈실버 코리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탤런트 이정길은 미즈실버 코리아의 모토와 행사 의미에 감동받아 2015 미즈실버 코리아의 홍보대사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정길은 나이가 들어서도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이런 대회를 통해 대회 참가자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대회의 취지에 공감했다며 시니어 세대들이 제2의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홍보대사로 나선 이유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정길은 또한 한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선 무형의 문화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미즈실버 코리아는 실버 문화의 활력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대회 취지를 극찬했다고 합니다. 한편 미즈실버 코리아 선발대회는 50세 이상의 여성을 위한 미의 제전이자 문화 행사로 순수, 효의미하, 지속가능한 아름다움을 모토로 하는 시니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출생 나이 1944년 10월 01일, 황해도 신체 키 173cm, 72kg, 비형 학력서라벌레술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데뷔 1963년 연극사 할린스크의 하늘과 땅, 가족딸이자흔 로부터 시작 since 2020년 10월 19일, 황해 평등 Meer서 인터 españ인들의 말 다운 격 Venezuela tint esty chin 수 references lli